분석작업의 목표값 찾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분석작업 다시 4번 목표값 찾기 이제 불러와 주시고 출제 유형 첫 번째 목표값 찾기 1번 시트 클릭합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 표에서 권혁수 데이터는 이제 A8세부터 시작해서 E8세까지 입력되어 있는데요. 만기 지급액이 있는 E8셀이 현재는 744만 7천인데 800만이 되려면 납입 기간이 있는 D8셀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744만 7천원이 800이 되려면 데이터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E8셀의 값이요 800만원이 되려면 찾는 값을 800만원 입력하시고 값을 바꿀 셀은 만기기간을 좀 늘려보면 되나 만기기간 D8셀의 값이 얼마면 800만원이 될까라고 목표 정해놓은 값은 800만원인 거고요. 그 목표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8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을 26개월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값을 구했다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1번 예제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출제 유형 두 번째 목표값 찾기 2번입니다. 문제에서요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서초점에 해당한 냉장고 데이터입니다. 20셀의 값이요 현재 9600인데요. 9600이 아니라 1억이 되려면 1억이 되려면 판매량 T12 현재는 30대를 판매했는데 몇 대를 판매하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예측에 가상 분석에 가셔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20셀의 값이 1억이 되려면 1, 1, 2, 그 다음에 심표 1, 2, 3, 심표 심표는 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1억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 값을 바꿀 셀은 판매량이 있는 D10셀을 선택합니다. 더 T10셀 현재 판매량 30대였는데요. 몇 대, 몇 개를 판매하면 가능할까?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네, 한 대만 더 팔면 됐었네요. 그래서 값을 찾았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3번 목표값 찾기 3번 시트 클릭하시고 영진 출판사 판매 현황표에서요. 실 판매 금액의 평균이 구해져 있는 이 11셀을 선택하신 다음 2000이 되려면 골드에 온 할인율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가능하는지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1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예측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클릭합니다. 이 11셀의 값이 2000만원이 되려면 이 0, 1, 2, 3, 1, 2, 3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골드 회원 할인율을 몇 퍼센트로 하면 가능할까라고요. C13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값을 찾았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살펴보셨습니다. 목표값 찾기